오늘의 3분기 아파트 청약시장이 1, 2분기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서비스업체 직방이 금융결제원의 청약 결과를 분석한 결과 1순위 기준으로 올해 3분기 대전 14.1대1, 세종 65.3대1, 충남 0.6대1로 2분기에 비해 청약 경쟁률이 상승했습니다. 정부의 아파트 시장 안정화 정책 기조 이후 시장 흐름에 대해 확신을 가지지 못했으나 분양 가격의 상승이 지속되고 매매 시장도 점차 가격 회복이 나타난 것이 상승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